대법원 일부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앞서 김 전 회장은 라임 자산 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 원 등 1258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정치권과 검찰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라임 자산 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도주에 붙잡혔고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6월에도 구치소에서 탈옥을 계획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